안녕하세요. 뮤지컬 1976 칼란카운트에서 다니엘 역을 맡은 서승원입니다. 뮤지컬 1976 칼란카운트가 이제 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대학로 홍익대학 리셉터에서 연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작품은 익스상의 차별 없는, 억울함 없는 그런 사람들의 외침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인물들의 모노드라마가 전개가 되고요. 이 작품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고 감동을 받으신다면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 그것보다 저희 극작을 찾아와 주실 관객 여러분께 미리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배우들은 매일같이 첫 봉이자 막봉처럼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어 단 한 번이라도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1776 칼라카운티 화이팅! 감사합니다.